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? 수많은 기획사들로부터 곡을 사고 싶다는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. 최종 학력 중졸, 정식 음악 교육을 받은 적 물론 없죠. 옛날부터 썼던 프로그램이에요. 10년 넘게. 계속 이 프로그램만. 그러면 그때는 책을 보고 가셨어요? 아니면? 책 아예 안 봤죠. 책 몰라요, 지금도. 그러면 하나하나 눌러보셨던 거예요? 네, 다 눌러보고 여기 있는 수많은 기능들을. 다 해본 거죠. 기능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, 머릿속에. 코드나 음계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곡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? 지금도 모른다니까요, 그거는. 그냥 아까 보셨지만 알겠지만 그냥 필 가는 대로 그냥 누르면 다 그냥 있는 음. 그리고 불협 나오는 건 내 귀가 다 찾아주니까 안 치면 되는 거고. 몰라요, 저는 코드가 뭐, C코드가 뭔지도 아직도 몰라요, 아무것도. D코드가 뭔지 기본적인 것도 몰라. 알고 싶지도 않고. 그냥 이렇게 휠을 올리면 그냥 이런 좋은 소리가 나오고. 아, 이런 리드를 집어넣으면 음역대가 안 부딪히는구나 이런 걸 다 내 귀가 해주니까. 그의 곡 없이는 가요 프로그램 녹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신드롬이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는 안 믿으셨어요. 나라고 이거 안 믿으셨어요. 처음에. 진짜 황당해요, 지금 생각하면. 그렇게 자랑을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안 믿으셨어요. 거짓말한다고. 용감한 형제가 쓰여있잖아요. 그게 니라는 증거가 뭐였냐. 진짜로. 안 믿으셨어요. 용감한 형제라는 예명으로 잘 알려진 강동철 씨는 빅뱅의 마지막 인사. 브레입사운 이런 제 명칭. 낙인 찍은 글자 같은. MBC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. 뉴스가 짝이긴 해요, 어른들한테는. 거기 나오니까. 아, 진짜 뭘 하긴 했다고. 너 맞네, 이러더라고요. 통화하시는데. 그게 인정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, 제가. 진짜 시간, 오랜 시간을 거쳐서. 한 번도 뭐 상타오고 이래도 한 번도 그 말을 안 하시는 분이. 그래, 네가 한 거 맞는 것 같다. 잘했다, 그러더라고요. 예, 그때. 그 눈물을 참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끊고 나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아. 그 grammar. 그냥 보네, 그 촬영 치료! 왜냐면 막대의 Keyтор이예요.